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오래 기억디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 특징이 있는 221번 영상에서 225번 영상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221번 그늘음, 222번 높을 탁, 223번 생각할 상, 224번 가까울 근, 225번 선비연입니다. 221번을 보겠습니다. 그늘음입니다. 위 한자에서 영어 대문자 B가 보입니다. 빗자루를 나타내는 B, 그리고 한글 모양 슥이 보입니다. 이재금자는 슥으로 보는 것입니다. 슥. 그리고 영어 알파벳 마지막 Z점, 잼으로 봅니다. 2위자가 있어서 강하게, 2개니까 강하게 잼으로 봅니다. 하나씩 보면 1, 2, 나점을 넣어, 이너가 되겠죠. 잼으로 봅니다. 그러면 비, 슥, 잼. 발음을 하실 때는 꼭 큰 수를 내셔야 기억이 잘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비, 슥, 잼. 비, 슥, 잼. 이것은 그늘에서 먹어도 맛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이 높아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비, 슥, 잼. 비, 슥, 잼. 그늘음. 비, 슥, 잼. 비, 슥, 잼. 그늘음. 비, 슥, 잼. 비, 슥, 잼. 그늘음.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곰,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11회기입니다. 다음은 222번입니다. 높을 탁입니다. 뛰어날 탁이라고도 합니다. 위의 한자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열 십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 8회기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면 한글모음, 아야어여, 아아로 보입니다. 그리고 날일자는 비읍으로 보면 아와 비읍, 압이 됩니다. 압. 열 십자는 열로 받아들고 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암열 또는 압십 이렇게 되겠죠. 이때 압을 앞뒤, 역, 위 할 때 앞으로 잠시 생각하면 기억이 상승됩니다. 암열이 되겠죠. 암열에 서려면 뭔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뛰어날 탁입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암열의 백은 높네요. 발음해 보겠습니다. 암열, 암열, 높을 탁. 암열, 암열, 높을 탁. 암열, 암열, 높을 탁.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암, 암열, 암열, 높을 탁. 다음은 223번입니다. 생각상 또는 생각할 상이라고 하죠. 위의 한자에서 아랫부분. 마음심이 부수가 됩니다. 총 13액입니다. 위의 한자를 하나씩 보면 나무목자. 목으로 봅니다. 나무로 봐도 됩니다. 눈목자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목눈이 되겠죠. 이때 목눈을 목눈, 먹는 이렇게 생각하면 입에 음식이 들어갈 생각하면 기쁘죠. 목눈으로 생각하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래의 마음심 마음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눈 마음, 먹을 마음 발음하시기 전에 목눈 마음을 먹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음식이 있으면 기분이 좋죠. 발음해 보겠습니다. 목눈 마음, 먹는 마음, 생각상 목눈 마음, 목눈 마음, 생각상 목눈 마음, 목눈 마음, 생각상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목, 눈, 마음, 목눈 마음, 생각상 다음은 224번 가까울 근입니다. 위의 한자에서 왼쪽 파란색 동그라미 쉬엄쉬엄 갈차기 부수가 됩니다. 총 8회기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면 영어 F가 보입니다. 그리고 줄이 보입니다. F에 L을 지우고 푸, 그리고 줄 하면 푸가 되겠죠. 푸줄이 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엄쉬엄 갈차기는 쥐가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꼬리가 생명이죠. 쥐는 그래서 푸, 쥐가 되겠습니다. 푸근한 쥐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요즘에는 쥐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푸근한 쥐는 각각이 있다. 푸근한 쥐는 가깝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푸지, 푸지, 가까울 큰 푸지, 푸지, 가까울 큰 푸지, 푸지, 가까울 큰 써보겠습니다. 푸, 쥐, 가까울 큰 다음은 225번 선비연입니다. 위의 한자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터럭삼 부수가 됩니다. 구액입니다. 터럭이란 말은 몸에 난 길고 굵은 털이죠. 그러면 위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설립자는 저는 포로 봅니다. 포 그리고 삐침별은 선으로 봅니다. 그러면 포선이 되겠죠. 이때 포와 선의 니은 줄이면 폰으로 보입니다. 폰 그러면 폰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있을 때는 삐침별은 선 두 개 있으면 강조하여 선 세 개일 때는 션으로 봅니다. 그러면 폰션이 됩니다. 언양할 때 울산에 있는 언양 그 언자죠. 붓 대신에 폰을 가지고 있는 언양 선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붓을 가지고 열심히 항문을 닦아야 되는데 폰을 들고 있는 것은 좀 맞진 않겠죠. 선비들에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이 높아지겠습니다. 폰션 폰션 선비연 발음해 보겠습니다. 폰션 폰션 선비연 폰션 폰션 선비연 폰션 폰션 선비연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폰 폰 션 폰션 선비연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